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규 씨가 주연을 맡고 있는 태양의 후예. 9회 만에 시청률 30%를 넘어서면서 중국 대륙으로까지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아이치이에서 조사 발표한 결과 8회까지의 총 누적 조회수가 10억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민 드라마로 성장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다가 실명 위기에 처한 여대생이 있는가 하면 태양의 후예에 빠진 아내를 질투한 남편이 송중기처럼 잘생기게 사진을 찍어달라며 사진관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실제로 중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중국 공안부 역시 여성 상당수가 송중기 상사병에 걸렸다면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경우에는 잠재적인 안전 위험이 있다고 경고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